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희망은 좋은 거잖아. 근데 삼촌 표정은 왜 그래? 혹시 아닐지도 몰라서.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라. 근데 삼촌만 하면 확실하잖아. 아직도 그 이미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그럼 그냥 희망만 봐. 사랑은 원래 직진인 거야. 그게 우리 삼촌답지. 너 또 가르쳐 줄 거 있어? 아니요. 그럼 나 이거 사줘. 그거 사줘? 아까 이거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아이티예리. Stranger Name Amazing Shows. 한글자막 by 한효정